디펙트가 어둠이 잡으려면 파악의 광선이랑 삽이다 삽질 3번 할 수 있다 파악의 광선 전기 역학밖에 없지 않나 삽질 3번 할 수 있다 다 파악이 그냥 너덜이 나왔을까 크리스는 이제 슬더스 손났나요 패스나 DLC 같은 거 안 내주려나 뭐 할 만큼의 킹시 시작 킹시 시작 메가 크리 다른 게임만들고 있지 않음 땅에 보물이 있겠냐고 쓰레기나 있겠을 땅을 파봐라 10원 쌀이 하나가 나오다 근데 모래사장 가서 뒤져보면은 100원 짜리 많이 나왔는데 파밍지역 모리아르콘 자판기 밑에도 파밍하면은 공전 좀 있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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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지야 근데 소멸이 없는데 아아 이게 뭐야 전 구구구구 어 점사 오졌다 와플 이것이 바로 삽이 유물배열을 두번이나 앞당겨줬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삽을 찬양하십시오 너둠의 삽소리단은 지지 않는다 삽소리단은 아니 왜 번구만 나와 라이트닝볼트 라이트닝볼트 와 유물 많은거 봐 하하하 황금호상 외형질은 좀 그러고 싶지가 않네 팔돌아 와 와 무지개같은 삽 질을 하자 오리아르 코온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오리아르 코온 진짜 일 열심히 한다 뭐 지우지 뭐 지우지? 후파 아 후파 지우면 딜은 누가냐 가아ünst다 까아.. 지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기구체 점스 안 되는 거 비호감이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은 미친 그래미를 칼로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난 얘의 이 딜 왜 이렇게 세냐고. 그리고 허브와 파기 좀 줄래. 너무 강한 아보카도. 너 왜 피가 안 깎이니. 꼭 햄수위 넣기보다는 좀 더 고급진 카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헐. 이제 간다. 체력 높은 애들 잘 뽑네. 메아리. 펠리퍼스. 살면 복이 오겠는데. 산다면 말이지. 산다즈. 앞에 엘리트 있잖아. 아니 옆에 가봤자 뱀씨물 만나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엘리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닌가. 아닌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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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기회. 이쁘다. 이쁘다. 닦아줌 0코 예지여서 하위모랑 같이 잘 썼는데 에너지 있어야 되지 않나? 도사? 도사? 와 아니 마갈놈의 게임 잡긴 했네 캘리퍼스 없었으면은 고생 좀 했을텐데 캘리퍼스 있으니까 이건 잡았지 향글나 두번째 8 차가우 2 침 굿 또 시시작 세번 다시 시작하는 이펙트 강화 필요없어 강화 외환 삽질할건데 니가자 아 또 현두미한테 개뚜디 맞는거 아님 그..머리가 하하하하 20% 50% 50% 왜케화남? 왜 디펙트한테 왜그러는데 디펙트가 뭐찰모듣니? 자수 강화자수 쓰레기 이벤트 상점에 뭐가 나와야 좀 괜찮지 와 진짜 매미냐 이거 아니 어둠이한테 오늘 몇 백 딜을 와서 아니 이런 미친 쓰레기 같은 게 선 넘네 진짜 미친 게임 음 그랬astre 달 uct innov Bris 고 fract 그래 인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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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수해야 되는데 레아리 자수하면 되겠다 아오케이 확인요 야 아... 그래도 자수는 했죠 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패닉 버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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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의 몸에 생기가 들어온다 육신은 단명하고 디펙트는 영원하다 켈리 알고리즘도 좋은데 가방을 못먹네 엘리트 가지 맙시다 켈리 먹었으면 유불 다 먹었지 넌 또 뭐야 자수 두 번 하고 자수 두 번 하고 아 디펙트가 얼마나 센데 이거 하나 못잡겠냐고 디펙트야 알았지 잘하자 감정의 조각 네베리 나노돌을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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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만 자식들 고하 고래하이라는 뜻 뭐야 아씨 아 아 쓰지도 못하는 거 아 모두 조야스죠 뭐지? 왜 이렇게 잘 잡지? 첨탑에서 사실 어둠이가 제일 센 거 아님? 메아리 복사 해도 될 것 같은데? 메아리 한 장만 써도 되는데 빨리 나와야 쓰니까 파팍이랑 파팍이랑 허벅 아 양초 지금 감정의 조각 터뜨릴 수 있네 엄청 좋네 그러면 근데 축전기 없어 가지가 주겠지 가지 가지 하는 이유가 있지 다시 시작 왜 자꾸 나와 다시 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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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펙트야. 진행이 안 된다. 2패 넘어가서 파워카드 다 돌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 그냥 파워 터는 게 맞나? 아니 근데 북전기가 있으면 조각봄 쓰는 게 맞지만 북전기가 없으니까 너무 애매함. 20필이니까 다 잘되고 있다. 20필이니까 100필이니까 20필이니까 좀 더 잘되고 있다. 자, 가수리 두번 하고 방어도 아슬아슬하네 뭐 파워카드 안써서 그런거니까 깎아 말고 다른 애들 상대할 때는 파워는 안 모자라겠지 적어도 적어도 말이야 파워카드 안 모자라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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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하더라도 메아리를 쓰는게 맞지않을까? 조각모음에다가 얘는 어차피 자동사냥 되는 애니까 됐다 뿅뿅 뿅뿅뿅뿅 발팽아 거봉 먹자 음 거봉 거봉 소면 약한데 거봉 소면 약한데 거봉 소면 약한데 상방심장에서는 어떨까 고철 플러스 일하님 1,8,9,7 1,8,9,7 각각 간세 Ho 아시 병아리 1단 오 오 팩 아 제발 제발 창밥님 일단 에너자이저 소진 다음에 신성 쓰고 다시 시작하고 아 용의 장치 꺼지셈 드디어 섬탑이 날 놓아주는 건가 나를 도와주시오 얼마나 간내해야 섬탑노예 아니 니들 왜 같이 잡힘 굳이 아스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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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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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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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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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누가 해보고 밑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은 2697점 아니, 아니 근데 미라소원의 마지막에 되게 좋았는데 드로 진짜 이걸 기생충이 쓰레기 게임 피련이다 피련 진짜 7668방어 갤리퍼스 계약해 디펙트 냉정한 의존도 너무 높아 아우 디펙트 진짜 어떻게 하는거야 슈퍼스 넉넉 쟤